어투, 콜렉! 안녕하세요! N.I.P.O.N.입니다. 저희 N.I.P.O.N.이 텐아시아가 주최하는 제11회 TTA 4개 부분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하게도 저희 N.I.P.O.N.이 글로벌, 일본, 필리핀, 인도네시아에서 1위라고 합니다. 특히 이번에는 글로벌에서도 1위를 하게 돼서 더욱득 깊은 것 같습니다. 엔진 여러분들은 투표로 받게 된 상이어서 더욱 감사하고 트로피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는데요. 네, 좋은 결과 주실만큼 더 좋은 결과도 벌어버린 N.I.P.O.N.이 되겠습니다. 2024년의 N.I.P.O.N.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서울에 이어 미국, 일본에서 개최되는 M.I.P.O.N.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N.I.P.O.N.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